테슬라 독일 기가 팩토리 둘러본 도이체 뱅크 에널 주가는 더 낙관적 테슬라의 베를린 기가 팩토리를 일주일간 둘러본 도이체 뱅크 에널리스트가 테슬라 주식을 더 낙관하게 됐다고 밝혔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도이체 뱅크의 에마니엘 로즈너 에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우리는 지난주 베를린에서 투자자들을 초청해 테슬라의 새로운 기가 팩토리 가이드 투어 아우토반에서 모델Y 퍼포먼스의 고속 시승 IR의 마틴 비의 차 헤드와 만남 등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유럽에서 테슬라의 새로운 현지와 차량 생산이 판도를 바꿔 테슬라를 이 지역에서 훨씬 더 강력한 경쟁자로 만드는 동시에 회사의 총 2인률을 높일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공장은 이미 연간 50만대의 모델Y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현재는 2교대 근무만 하고 있다. 테슬라는 2023년 중에 4교대로 확대하고 완전 생산을 기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즈너는 테슬라 주가의 목표치를 375달러로 제시했으며 투자 의견을 매수로 평가했다. 이날 테슬라 주가는 전장 대비 1.14% 하락한 284.82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로즈너는 테슬라가 독일에서의 천연가스 위기 가능성과 관련해 생산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도 테슬라가 글로벌 자동차 생산에서 유연성을 갖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략적으로 테슬라는 자동차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며 공급 능력을 초과했다고 언급했다면서 미국에서는 분명히 이런 상황이며 내년 1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되면 상황은 훨씬 극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로즈너는 우리가 보기에 테슬라는 인플레 감축법으로 견조한 혜택을 볼 것이며 세 가지 보조금 재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추가적으로 자동차 일대당 최대 7500달러인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킬로와트시당 35달러인 미국 내 배터리셀 제조사에 대한 보조금, 미국이 배터리 모듈과 팩 제조사에 대한 보조금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종합해보면 2023년 테슬라에게 중추적인 해가 될 것이며 자동차 부문에서 가장 매력적인 스토리를 가진 곳 중 하나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도이체 뱅크는 연간으로 140만대의 차량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했다. 로즈너는 테슬라는 또한 원자재 압박에 대해서도 가격을 인상하는 놀라운 일을 해냈다. 마지는 앞으로 실제로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대규모 자금 조달 나서 주가는 폭락. 미 전기차 스타트업인 니콜라가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섰다. 연방준비제도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현 시점은 자금 조달에 유리한 시기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기업이 대규모 자금 확보에 나선 것은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CNBC에 따르면 니콜라는 시장 가격으로 최대 4억 달러의 신주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 4일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 당시 니콜라 측은 전기 세미트럭틀의 생산 확대를 위해 그리고 배터리팩 공급업체인 로미오파워 인수 자금 1억 4,400만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 자본 조달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CNBC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니콜라는 5억 2,900만 달러 규모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밈 스톤 캐피털로부터 기존 지분을 담보로 추가로 3억 1,200만 달러를 조달할 수도 있다. 대규모 자본 확충 계획의 니콜라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니콜라는 전일 대비 9.4% 폭락했으며 6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월가에서는 연준이 긴축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추가적인 대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시점으로 자금 조달에 유리하지 않은 환경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밀러 타박의 수석시장 전략가인 매튜 말리는 지금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시기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만일 경기 침체로 치닫는다면 그들은 미래에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일 지금 자금 확보에 나서지 않는다면 추후에는 더더욱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레드번의 찰스 콜디콧 애널리스트는 지금이 돈을 마련하기에 좋은 시기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내년에는 현금이 바닥이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스타트업들은 이 문제에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올드러치솟은 원자재 가격의 급등 또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리튬과 코발트, 리켈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기차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를 지적하며 루시드와 니콜라, 리비안과 같은 전기차 스타트업들은 올해 자동차 공급망이 악화되고 배터리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미국 전기차주 힙이 가른 것은 현금, 리비안 주목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배터리 생산비 부담과 정부 규제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들의 실적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따라 갈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면서 시장 유동성 축소 우려가 커지자 라스닥과 같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빠지고 있다. 리비안은 기술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에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전기차 관련 주 사이에서도 상황은 조금씩 다르다. 리비안은 지난 6월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50억 달러가 넘어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클레어 맥도널 리비안 최고 재무책임자에 따르면 이 정도 현금이면 오는 2025년 차량 플랫폼 R2 출시까지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리비안은 올해 2분기 15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소진했다. 단기 설비 투자 계획은 기존 25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줄였다. 리비안이 추가로 유동성을 조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테인리의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는 리비안이 내년 말까지 세컨더리 시장을 통해 30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조달하고 오는 2024에서 2025년에는 30억 달러를 추가로 조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나스 애널리스트는 리비안 주식에 대한 의견을 비중합대로 제시했다. 주가 목표치는 60달러다. 자금 조달 나선 명품 전기차 루시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고급 체단을 생산하는 루시드 그룹이 앞으로 3년간 최대 80억 달러의 신주 발행 절차를 시작했다. 비용 상승 압박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다. 지난 주말 열례 국제경제심포지엄 잭슨홀 미팅에서 미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기조를 재확인하고 연일 하락하는 뉴욕 증권시장에서 루시드는 낙폭을 확대했다. 미국 경제채널 CNBC는 이날 루시드가 앞으로 3년간 최대 80억 달러의 신주 발행을 위한 사전 등록을 신청했다며 루시드는 2분기까지 46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내년까지 운영 및 비용을 들일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도했다. 루시드는 전기차 시장에서 고가의 고급 세단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에서 한때 테슬라와 페라리의 종합판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고점으로 도달한 64.86달러를 탈환하지 못했다. 고점 대비 낙폭은 76%나 된다. 루시드는 연준의 긴축 기조, 경기 둔화 우려로 우호적이지 않은 금융환경에서 자금 조달을 위해 신주 발행을 택했다. 이날 성령에서 향후 추가 자금을 마련할 때 더 큰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했다며 신규 주식을 당장 매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미오 유럽 진출에 힘을 더할 배터리 교환소 설립 유럽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 미오가 배터리 교환소를 유럽에 설치한다. 미오는 지난 시간 동안 성공적인 행보를 걷고 있는 중국 전기차 브랜드 중 하나이며 우수한 성능과 높은 완성도 그리고 AI 모듈인 노미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품성을 바탕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유럽 진출 및 전기차 시장 확대에 노력을 더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배경으로 포뮬러 2에도 출전 중에 있다. 미오의 유럽 진출은 아직 성공해나 말할 수는 없지만 미오의 여러 차량들이 유럽 일부 시장에 진출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배터리 모듈 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만 급작스러운 상황에 처한 운전자에게는 분명 매력적인 것이 미오의 배터리 교환소다. 실제 비교적 짧은 배터리 교체 시간 그리고 브랜드가 관리한 배터리를 통해 급작스러운 충전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배터리의 수면 관리에 힘이 되기 때문이다. 미오의 배터리 교환소는 헝가리에 우선 설치, 운영될 예정이며 시장 상황 및 내부 결정에 따라 유럽 시장에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